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그저 단순히 어지럽고 혼미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심으로 병원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쓴이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에겐 이미 결혼할 남친이 있지만 이상하게 의사한테 자꾸만 끌려서 저한테 되게 친절한데 이거 혹시 사랑 아닐까요? 아니 이냐니 그새 또 탈출을 했네? 원지 의사에게 자꾸만 호감이 생겨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원래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자꾸 의사들에게 호감이 가는 걸 느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의사에 대한 어떤 선망이 크다거나 혹은 그저 돈 많은 사람이 좋아서 이따위 하등한 이유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저 크고 작게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만나게 되는 그 의사들이 저한테 너무나 친절하고 또 외모도 괜찮아서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런 게 아니라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그런 심리적인 뭔가가 있는 건지 자꾸 그분들에 대한 생각,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의사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누구든 관심이 생기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자꾸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결혼하지?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따로 만나고 있는 남친이 있어요. 그것도 결혼까지 약속한 남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관심이 생기는 제가 참 이상하기도 한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제 마음은 그냥 딱 거기 관심에서만 끝나는 거지 그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들이대진 않습니다. 물론 이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남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만 의사들에게 호감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나 정말 궁금하거든요. 순수하게. 혹시 의사와 환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그 특유의 심리적인 의존관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주는 그런 뭐랄까 신뢰감이나 권위 이런 것들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이 그저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종의 심리적 현상인 걸까요? 제 나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봤지만 그럼에도 뚜렷한 답이 전혀 안 나왔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좀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지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세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알았으니까 지금 당장 정신병원부터 가보세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본인 주제 파악도 좀 하시고 말입니다.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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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당신은 그냥 천박한 남미세일 뿐입니다. 다만 그게 유독 의사들한테만 발의가 되는 거지요. 딴 거 절대 없어요. 헛소리하지 마요. 3번 심리고 나발이고 그딴 거 아예 하나도 없고요. 너는 그냥 취집이 하고 싶으니까 의사들한테 끌리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의사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완전 빼박이죠. 심지어 결혼할 남친도 있다면서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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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저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이딴 소리하는 사람을 제일 경계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에 미쳤고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는 그런 인간이라고 바로 네가 딱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돈에는 관심이 없고 의사여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 푹 웃기고 있네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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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그냥 네가 첨년 팔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마 네 남친이랑 결혼해도 평생 남의 남자 이왕이면 의사 그 근처를 기웃기웃 껄덕 껄덕 헤프게 살겠죠 뭐. 6번 네 그 의사는 이미 의사여친이 있습니다. 까불지 마요. 7번 그냥 좋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들은 나이 먹고 요양병원에 울며불며 죽으러 들어가는데 당신은 카슬 설레며 들어갈 수 있잖아요. 40년 정도 지나면 네가 이깁니다. 버텨봐. 8번 님한테 딱 맞는 곳이 하나 있긴 해요. 바로 요양병원. 매일 아침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의사들이 들러서 안부도 물어봐주고 정말 딱이잖아요. 9번 원제 우리 개한테 욕을 하는 아줌마 오늘 겪은 일인데 나 지금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와요. 아까 저녁 8시에 우리 강아지를 기분 좋게 산책하러 나갔다가 어떤 아이 엄마한테 저희 강아지가 쌍욕을 먹었는데요. 제가 그대로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어떤 건지 판단 좀 부탁드려요. 일단 저는 5살 된 푸드를 키우고 있는 견주입니다. 아이가 평소에도 순하고 훈련도 너무 잘 된 그런 강아지죠. 평소처럼 배병봉도 챙기고 리드줄도 착용한 상태 그렇게 인도를 쭉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 반대쪽에서 한 3살 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와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엄마를 보이는 아줌마 두 모자가 다가오더라고요. 보니까 유모차에 다른 아기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아이가 유모차를 탔다가 걷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어리다는 거죠. 거의 아기에 가까운. 뭐 그냥 서로 지나가거나 싶었는데 바로 이때죠. 저희 강아지가 그 아이한테 달려가 앞발로 몸을 짚으려고 한 거예요. 두 발을 들어가지고. 뒷발로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짚지도 않았고 전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만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몸에 닿으니까 좀 놀랐는지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무릎 뜯거나 긁히거나 짚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 그저 앞발이 살짝 닿을락 말락 그 정도? 물론 이런 행동에 저도 놀라가지고 황급히 리드주를 타이트하게 댕겼고 제지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금방 안정이 되길래 저는 다행이다 싶었는데 갑자기 애 엄마가 저희 걔한테 야이 깨끼야! 이러면서 소리를 깨끗 지르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얼굴을 쳐다봤는데 이 아줌마. 뭐? 어쩌라고! 딱 이런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네? 진짜 이때 너무 화가 나서 좀 따지려고 했는데 그때 옆을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도 막 저희 걔한테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먼저 자리를 피했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허... 생각할수록 분하고 아까 들었던 그 욕 때문에 나 진짜 지금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아줌마 입에다가 입막이라도 해주고 싶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 1번 아니 니 개가 욕먹을 짓을 한 건데 왜 니가 분하다고 이래요? 그렇게 순하고 훈련도 잘 됐는데 갑자기 그렇게 길 가던 사람한테 왜 뛰어들어? 어? 아 혹시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 이거야 지금? 그런 거구나. 무조건 니가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훈련도 그래 다시 제대로 시켜라. 아니 저렇게 막 뛰어들고 달려드는데 그거 보면 다들 속으로 욕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줌마는 입 밖으로 그걸 내뱉었을 뿐인 거고. 당연하지. 내 새끼가 놀랐으니까. 2번 야 그 아줌마 누군지 몰라도 되게 착하다. 보살이구만. 만약 내 아이한테 그랬다면 나는 욕이 아니라 그냥 발로 찼어. 욕만 들어먹고 온 거를 감사하게 여겨라. 그리고 이왕이면 걔 관리도 좀 잘하고. 알았니? 내릴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만약 내 아이한테 달려들었다. 그 순간 바로 그냥 사커킥이죠. 3번 아니 걔한테 개 시키라고 한 게 뭐 잘못됐냐? 이게 욕이야? 4번 너한테만 작고 소중한 개지. 3살짜리 아이한테는 엄청나게 큰 개야. 그리고 그런 개가 자기한테 갑자기 확 달려든 거고. 나 같으면 이거 발로 까는 걸 넘어서 그냥 밟아버렸다. 너 안 쳐맞은 걸 다 읽는 줄 알아. 5번 3살사람이면 옆에 있는 강아지가 짖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랄 텐데 뭐 달려들었다고. 나 같으면 이거 절대 욕 한마디로 안 끝났어요. 반 죽였지. 보니까 애 엄마 맘충 소리 듣게 해보려고 이렇게 글 썼나 본데 역시 공파는 과학이야. 정말 단 하나도 예외가 없네. 6번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어? 걔를 개라고 부르지. 그럼 뭐 개님, 개사람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건가? 7번 저기요 님아.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아주머니는 개가 아니라 너한테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기분 나쁜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8번 와이씨 저번에 우리 엄마랑 산책하다가 겪은 일이랑 너무 똑같네. 그때 시추 작은 개고 갑자기 애가 하악 이러면서 달려든 거야. 그 아줌마 근데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뒤에서 아우 저 개 저거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지금 우리 개한테 욕을 한 거야? 이러면서 개 난리를 치더라. 너도 그래. 안 봐도 비디오고 유튜브야. 조만간 쳐 맞을 거야. 그 아줌마처럼. 저기요. 맞은편에 사람이 걸어오면 개를 길 바깥쪽으로 배치하고 리드줄도 미리미리 짧게 잡아당겼어야지. 너 그렇게 안 했죠? 뻔합니다. 특히 아이한테 달려들었다라는 걸 보면 그 리드줄 엄청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을 거라고.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야. 기본 중의 기본이야. 그런 것도 모르면서 훈련이 잘 됐다고?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래요? 아 혹시 본인도 개라서 사람 말을 잘 모르는 건가? 그럼 인정. 10번. 10번. 1순위 보니까 일을 좀 축소시켜 말을 한 것 같네.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뭐라고 할 정도면 개가 엄청 흥분해가지고 그 아기한테 미친 듯이 달려간 것 같은데 맞죠? 그냥 살포구씩 꼬리를 흔들며 달려간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봐도 솔직히 개는 뭐 별로 잘못이 없어 보여요. 근데 너 때문에 개가 대신 욕을 먹었으니까 당장 개한테 사과하세요. 아주머니 욕하지 말고. 이런 미친 이거 여기다 그걸 또 올렸네. 야 여기 그렇게 처먹고 싶었어? 너 정말 제정신이냐? 첫 번째 글쓴이는 그냥 자기는 아닌 척하지만 그쪽으로 완전히 망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글이라는 게 그렇잖아. 자기 유리하겠어요. 아마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예를 들면 개가 흘렁흘렁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확 달려들어 아이가 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애 엄마도 갑자기 그러니까 욕을 한 거고 그런 축소를 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참 그지같네. 이런 사연 올릴 때마다 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욕을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나는 못다기 싫어.